대박 시리즈 공개할 종목은 대한뉴팜입니다. 대한뉴팜 대한뉴팜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720% 수익을 주고요 이미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 이미 쳤다 더 이상 올라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시향 분석을 드리면서 꼭지 목표가 도달 시향 마감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대한뉴팜에 대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 분석 시향글을 자세히 보시고서 위기 대응을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올해 초급등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025% 946% 이렇게 대박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요. 파인디엔시 융자융자 이렇게 다 신용으로 매수를 땡겨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좀 의아할 거예요. 어떻게 추천한 종목이 4000% 4000% 2000%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분은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저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00개다. 항상 매년 100개에서 120개입니다. 그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카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5년차가 되어 있는데요. 매년 100개씩 추천을 드려가지고 5년 동안 500개가 최하 300%서부터 많게는 4,000%의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 201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이전에 실패를 하는 이유 첫번째 네이버의 사기꾼 카페가 지천에 깔려있다. 주식 카페가 요새는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주식 카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패가 망신한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사기꾼들 만나면 여러분들 전재산 다 털립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비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희 카페의 이름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저를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대박인생으로 바꿔드리는가 1년이면 여러분들 대박인생으로 바꿔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대한류팜 분석시황 정보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기 이전에 차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류팜입니다. 바닥 분석가 5천원 대비 여기가 5천원이죠. 완전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5천원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720%의 수익을 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요 구간대 요 때에 제가 꼭지 목표가는 바로 내일이다. 그 분석시황을 적은 거를 자 요기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자 9월 1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제가 분석시황을 마지막으로 이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졌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면서 나를 믿고 강력홀딩 하면 대한류팜은 최하 700% 이상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이 꼭지 목표가를 모르고서 추천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오로지 저밖에 없다. 자 왼쪽에 보시면 100에서 1000% 추천 시리즈 해가지고 자 이 종목이 1000%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 종목은 300% 500%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거 저는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대한류팜이 대한류팜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5천원에 추천을 드렸는가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알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 종목을 몇만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잠재자산을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질지 족박이 터질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대한류팜이죠. 대한류팜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대한류팜 시황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자 2013년도 자 5천4백원 자 바닥분석기후 30% 수익중입니다. 바닥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오래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다. 왜 이 종목은 700% 이상 먹을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래 가지고 가야죠.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아니까 무조건 꼭지 목표가 오기 전까지는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게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수행중 72% 수익중입니다. 분석대로 강력 홀딩을 하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추가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시기입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이후 100% 수익을 주고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큰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바닥권입니다. 진입하실 분은 진입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매수 분석을 내립니다. 분석 이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상승장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을 배워야 됩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면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합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더니 다시 또 58% 수익이 났습니다. 직전 정거점 돌파 시도를 하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또 재반등이 왔죠.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이제 149% 수익 중입니다. 추가반등이 더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210%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27,000원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돌파를 하면 홀딩인데 이 금액까지는 홀딩을 하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5,000원에서 149%니까 끼켜봐야 만한 2,000원 될 거 아닙니까? 만 2,000원인데 이미 27,000원의 꼭지 목표가를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려 봤더니 505%, 403%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홀딩입니다. 왜? 꼭지 목표가를 700%가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03% 수익 중인데도 홀딩이라고 예측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제 분석이 적중을 했죠. 그래서 상한가 520% 수익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677% 수익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은 시향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시향 분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9월 17일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때입니다. 이 때 이 종목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시향 분석하지 않는다. 왜? 꼭지 목표가 쳤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4만 2천원, 5천원대에서 4만 2천원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해서 72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3만원, 2만원, 5만원대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주변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추천을 돈 주고 다른 카페에서 받든가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검증을 하십시오. 자, 무슨 검증을 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잠깐만요. 제가 분석을 드렸던 것대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잠재자산을 알아봐야 됩니다. 잠재자산. 잠재자산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대박이 있지 쪽박이 있지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립니다. 단돈 만원. 제가 카페 활성화 위해서 만원에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잠재자산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잠재자산을 알면 이 종목을 2만원, 3만원, 4만원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뭐 사기꾼들, 뭐 지천이입니다. 뭐 종목 게시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개미들이 전재산 다 말아먹고 눈탱이를 당하는데 대한류팜 지금 이제 중대 고비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느냐 기술적 반동 구간에 잠시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을 다시 잡을 텐데요. 대한류팜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지금도 잠재자산을 보면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 이상 대박 시리즈 201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길 핸드폰 번호 자,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저하고 연락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의 종목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십시오.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누차 드리는 말이죠. 자, 메인 공지창 저희 카페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해서 이 5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십시오.